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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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연착률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잠재성장률을 넘어섰다. 잠재성장률을 한 분기 정도는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난 3분기에도 4% 이상 성장을 해서 한 번 경종을 울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률 추세가 만약에 올해도 한 1, 2분기 정도 더 계속된다면 결국은 과잉 섭취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고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성장률은 어디서 이렇게 성장을 많이 유인했느냐 항목별로 놓고 보면 그동안의 미국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던 게 민간의 투자 증가율인데 이 민간의 투자 증가율은 4분기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소비 지출, 도시 가계의 소비 지출이 2.8%나 급증을 해서 전체 경제 성장 기여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소비가 견실하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 안정되고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비에 쓰이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고해서 실업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고 거변은 오르고 그래서 주민들의 수중에 돈이 여전히 많다. 미국 국민들 가계에 주머니 사정이 좋다. 이 대목은 주머니 사정이 좋으면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노동시장이 결국 좋아서 주머니 사정이 좋다는 것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물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요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이런 어떤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 소비가 늘어난 요인은 지금 가계 신용, 카드 기출 이런 게 많이 늘었는데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미국 소비자들이 특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2월에 밝힌 이후로 곧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사정이 좋아질 텐데 일단 지르고 보자 하는 이런 지름신들이 많아졌다라는 이런 분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재성장률을 계속 오버하는 그런 고도 성장은 이론적으로 장기간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면 결국은 거대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경고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오히려 일각에서는 당분간 금리를 계속 동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미국 경제의 지출, 소비 지출이 좋고 또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은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환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금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경제를 운영하니까 GDP 성장률이 아주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내가 경제를 잘 꾸려온 만큼 나에게 한 번 더 맡겨달라. 이런 지금 프로파겐다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상당히 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GDP가 높아졌다는 거 이거 잘 체감을 보태요. GDP하고 국민 실생활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없고요. 미국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 물가가 만약에 안 잡힌다면 그 원성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밤에 미국에서 PCE 물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소비 지출을 통계로 한 물가인데요. 이 물가 지수마저도 더 높은 것으로 예상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면 다음 주에 연준이 FOMC를 하는데 연준 FOMC에서도 강경 매파들이 또 덕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하는 미국의 PCE 물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밤사이에 또 나온 고용 지표를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 만에 지금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좀 식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나올 수 있어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금리나 시점이 좀 늦춰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 시장과 빗대해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돈이 많이 돌아갔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서 GDP가 올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용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업수당은 2만 5천 명 그러니까 실업자가 쇠로 돼서 연방정보에다가 실업보험을 청구한 숫자가 2만 5천 명 늘어나서 21만 명이 됐다. 이래서 4주 만에 증가세인데요.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30만 건 정도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21만 건이라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4주 만에 증가했다고 했지만 최근 4주 동안에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전주 대비하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업자 수당 청구가 21만 건 됐다. 이것이 고용 사정이 부진하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키워드 보시죠. 무너진 기차, 테슬라가 어제 장마감 직후에 내놓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무너진 기차,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한 것 같은데요. 영어로 따지면 트레인 랙, 그러니까 열차 충돌 사고만큼 엉망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테슬라, 테슬라 그동안에 꿈을 싣고 달리던 뉴욕 정시의 정말 대표적인 견인차였죠. 뉴욕 정시를 상승세로 끌고 가던 이 테슬라. 테슬라가 밤사이에 주가가 무려 12% 이상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13%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테슬라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올 들었어도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또 12%가 떨어졌다. 한마디로 어닝 쇼크를 미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도 상당히 부진했죠. 우선 총 매출 실적은 3%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테슬라가 그동안에 목표한 게 매년 50%씩 성장하겠다. 또 실제로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성량률이 상당히 낮다. 또 매출 증가율은 시장 기대보다는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특히 테슬라의 매출 미미한 증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가격을 내리면 원래 좀 더 팔려야 되는 게 시장의 아주 단순한 이치인데 가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별로 늘지 않았다. 그런 대목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라는 것은 오늘 떨어졌다가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이렇게 크게 청적을 받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은 머스크의 컨퍼런스 콜에서의 언급들. 그러니까 머스크의 발언이 테슬라 주가 하락을 더 부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느냐.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중국 회사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중국 회사들이 워낙 무섭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 장벽을 미국 정부가 쳐주지 않는다면 중국이 테슬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모두 붕괴시킬 것이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디몰리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완전히 싹 쓸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디몰리시.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테슬라는 가격이 또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을 때 우리는 이거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는데 이번에 일란 머스크는 그런 자신감 대신에 중국에 대한 공포 또 올해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머스크는 왜 이렇게 시장의 충격을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부정적 얘기를 했을까. 이 대목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머스크가 말하는 올해 성장률이 어렵다는 얘기는 테슬라가 올해 문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테슬라의 성장 동력의 모델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다. 그동안에는 고가 차로 테슬라가 시장을 평정해 왔다면 이제는 고가 차 전략은 더 이상 안 먹히기 때문에 저가 차 개발에 올인을 할 것이고 그 저가 차를 내년에는 내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모든 회사의 역량이 저가 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올해 그러니까 고가 차, 기존의 차에 대해서 어떤 생산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가격 인하 경쟁에서 벌어지는 와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엄청나게 가격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에둘러 표현으로서 올해 전망이 안 좋다라는 것이지 테슬라 자체에 올해 전망이 없다라는 이런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주가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테슬라의 일란 머스크가 위기 때마다 여러 가지 마술을 많이 부려온 만큼 머스크가 어떤 반전의 카드를 쓸 것인지 이 대목으로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여러 차례 짚어주셨지만 지금 필요한 건 혁신이지 가격 조정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 저가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로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혁신을 통해서 싸고 성능 좋은 차를 내년 말까지 내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차하고의 경쟁에서 가격은 중국 차하고 비슷해지고 성능은 중국보다 더 좋다. 모닝벨을 머스크가 많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혁신을 통한 가격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성난 백인 미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저소득계층의 성난 백인들을 집중 지지 공략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죽 지세로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2연승을 하고 사실상 지금 헤일리 후보를 제쳤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5%포인트 이상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자 대기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후손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양반까지 같이 붙을 때는 최대 11%포인트 차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미국 사람들 참 이상해. 왜 트럼프만 밀어줘? 트럼프 한쪽에서는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있고 거짓말증이라는 얘기, 이 헤일리가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미국 사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왜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이 대목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한결같은 분석은 말 그대로 성난 백인들, 백인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다 이겁니다. 원래 미국 땅의 주인은 인디안이란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백인들이 자기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원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한동안 미국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 사람들의 관대한 특히 해외 이민자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이런 것의 은혜도 많이 입어뜨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백인들이 어떤 지역이나 소득의 유무를 떠났어요. 미국의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 지금 이민자들이나 다른 인종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 성장의 혜택이 백인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소수 인종들에게 가고 있다. 또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 대목을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이라는 마가 프로젝트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은 미국 백인들을 다시 잘 살게 하자.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를 한 걸음 넘어서 미국만을 위대하게라는 그런 국수주의 정책도 지금 성난 백인들한테는 먹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 어젠다 47을 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젠다 47이 나오게 된 그 백그라운드가 성난 백인들에게 있고 백인들이 성나게 된 그 요인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기준금리 45%. 처음에 저희가 이게 오타인 줄 알았는데요. 티르키의 주강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결국 45%가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기준금리, 나중에 후폭풍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송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돈을 환전을 해서 티르키에로 가서 예금해놓고 오면 환전할 때 환율 때문에 엄청나게 도움을 보고 거기다가 기준금리가 45%, 이거 한 몇 년 하면 팔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기준금리 45%라는 것은 정말 살인적입니다. 기준금리가 45%니까 은행 금리는 얼마냐? 한번 조사해보니까 80% 정도를 줘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정치의 실패인데요. 우리가 티르키의 돈을 예금하는 측면만 보면 금리를 많이 주니까 감사한 일이죠. 티르키의 국민들 손에 돈이 없습니다. 예금할 돈이 없습니다. 빚등인데 금리를 80%까지 받는다. 이러면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는 속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에르도안의 경제학은 논리는 이랬습니다. 금리를 내려주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기업의 생산 원가가 줄어들어서 물건값이 싸지면 그러면 인플레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얼핏 보면 그럴 듯한데 이것은 완전히 궤변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궤변이었어요. 그런데 티르키의 국민들이 속았던 것이죠.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금리를 마구 올리는 것인데 사후 약방문,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더욱더 한심한 것은 이러한 사태를 모르고 또 재직권을 시켜준 티르키의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국민들의 수준만큼 정치가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정치학의 교훈이 오늘날 티르키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사우디 술. 얼핏 보면 둘 다 연관이 전혀 없는 사우디와 술. 그런데 사우디에서 주류 매장이 곧 오픈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술을, 사우디에 근로자로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사우디를 여러 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사우디에서 술을 마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은 맥주로 알코올 없는 술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맹탕 술이었죠. 종교적으로도 또 기후적으로도 사우디는 강력하게 술을 먹지 못하도록 지금 국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1952년에 사우디 왕자 한 분이 술 먹고 사우디에 나와 있던 영국 외교관을 폭행으로 살해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술을 먹는 자 엄청나게 크게 처벌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우디가 정말 건국 이후로 처음으로 술 가게를 허용하겠다. 물론 제한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들은 지금 빈살만의 비전 2030 프로젝트다. 2030 프로젝트라는 게 이슬람, 그러니까 사우디를 정상적인 경제국가로 탈석유를 하면서 선진국으로 만들어보겠다는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하면 외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폭넓게 문을 열겠다. 그 하나의 신호탄으로서 사우디가 술 가게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빈살만의 술 가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사우디가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오늘 짚어본 뉴스 키보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GDP 3.3%, 무너진 기차, 성난 백인, 기준금리 45%, 그리고 사우디 술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